예? 이 자식 아니 뭐 지가 뭐 스쿼시를 좀 했을지 몰라도 아씨 수영이 난 되겠어 수영이? 폼 잡기는 무슨 수영을 근육으로 하냐 이 자식아? 하아 수영은 좀 하시나봐요? 아니 뭐 그냥 물에 깔아앉지 않을 정도? 야 우리 자유형으로 함께 말하는 거 어때? 그러시죠 그럼 시작! 제가 이긴 거 같은데요? 왕복 왕복! 네? 아 뭐예요? 왕복이란 말 없었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? 수영은 나한테 안 되겠는걸? 야 요리시 같다 맛있겠지? 자 우리 예나 많이 먹어 아빠 왜 그래? 응? 저 엄마랑 아빠랑 서로 먹으라고 양보하는 거야 여보 많이 드세요 자기 많이 먹어 나는 갑자기 누구 땜씨 흠이 입맛이 툭 떨어지네 엄마 아빠 왜 자꾸 싸워? 얘네 저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빠? 응 응 그럼 우리가 왜 싸워? 그래 자기가 다 먹어 아 아 맛있다 얘네 그거? 아 입이나 주중이나 아 좋아요 선생님 이제 오세요 별일 없었어? 네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오시네요? 어 그럴 일이 있었어 앞으로 한번 이겨봐봐 어?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말이야 저 사장님 대화하는 태도가 오맘불선방자 이기다니 뭘 주방장님 너무 홀에 자주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주방에는 동수가 동수가 지키고 있어 혼자서는 버겁지요 제가 가봐야지 아니겠어요? 동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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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왜 이냐 근무시간에 여기로 나오려고 어 아니 좀 한가해서 아니 근데 둘이 뭐 뭐가 그렇게 궁금해. 내가 못할 얘기라도 했을 것 같아?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있대? 그냥 수영 한 게임 했어, 둘이. 뭐? 수영? 아저씨 폼은 다 잡더니 마냐, 이 자식. 별것도 아닌 게 깨불고 있어, 이 자식. 노우씨, 너 왜 이렇게 이사장을 싫어해? 안 그랬잖아. 뭐? 너는 왜 자꾸 이사장 편 드는데? 편은 내가 누구 편을 했다고 그래? 아유, 됐다. 나 씻고 나와봐야 돼. 노우씨. 홍긴즈씨, 도구영 말이에요. 네, 노우씨가 왜요?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? 네? 글쎄요. 근데 갑자기 그거 왜 물어보세요? 요즘 저한테 대하는 게 틀려서요. 아유, 그럴리가요. 뭔가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요? 아참, 노우씨한테 졌다면서요? 수영. 그러게, 운동도 못 하시면서 그런 게임을 왜 해요? 진짜. 누가 그래요? 운동 못 한다고. 어머나? 하사님이 그러셨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초등학교 운동량 띵초라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갖다 이겼잖아요. 어머, 웬일이야. 아니, 그거야. 내가 져준 거죠. 아니, 내가 홍긴즈씨한테 이겨서 뭐 합니까? 네? 그, 그럼... 진짜 잘 속는다니까. 뭐? 이혼? 어머, 웬일이냐, 웬일이야. 어, 그래, 그래. 남은 얘기 만나서 하자. 응, 응. 왜요? 누가 이혼했대요? 예, 고등학교 동창인데요. 연애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요런 애 떨었었거든요. 애증인지 애정인지 그냥 겁나 싸우더니 뭐 결국은 이렇게 헤어진다네요. 에휴, 다 헤어지만 하니까 헤어졌겠죠. 엄마, 아빠도 헤어질 거야? 얘네, 너 왜 그런 소리를 해? 자꾸 싸우잖아. 아니야, 엄마, 아빠랑 언제 싸웠다 그래. 아휴, 나왔다. 아빠!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예쁜이. 아이고, 그래, 그래. 왜, 왜 이렇게 늦었어? 남이야, 늦든 말든. 아휴, 아직은 집에 있어. 새 출발 안 했어? 저기, 여보, 나랑 잠깐 얘기해 주세요. 뭐니? 왜 이래. 어휴, 어휴, 어휴. 왜 또 이래? 어? 얘나 앞에서 그런 소리 하고 싶어? 너 지금 날 이렇게 민원 있냐? 야, 잘하고 너 아주 아주 한 대 치겠다 치겠어. 응? 안 그래도 한 대 때리고 싶거든? 어휴, 그래, 그래, 쳐봐. 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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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봐. 아이고, 친한 데 뭐 질짜로? 왜 좀 싸워? 어? 아니야, 쌍이 왜 싸워? 저게 엄마,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데. 아휴, 그럼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. 그치? 안 내어주지 않는 거야? 아니,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봐. 안 내어주지 않는다고 봐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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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어디야? 아학원이지, 어디야? 제 분은? 다 퇴근하고 없네. 어, 알았어. 내가 그래도 갈게. 아아아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일로 아우 이거 오랜만에 몸을 썼더니 막 하루일 피곤하네 이거 이상우입니다 야 이상우 니가 나한테 웬일로 전화를 다 가냐 시간 괜찮으시면 형이랑 한 게임 더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? 정면 승부를 해보시겠다 누가 겁낼 줄 알고 아 나 언제든지 콜이지 어어 그래 거기서 보자고 아 진주 어떡하지? 그래 이참에 그 자식이 내 상대가 안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야 진주야 동우씨 너 일찍 왔다? 어 아니 여기 뭐야? 여기 왜 오래 간 거야? 그럴 일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